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제가 병실에 누워 있을 때 태안의 한 가족이 삶을 포기했습니다. 9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면서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돼야 됩니다. 각자 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 중이고 때아닌 전쟁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1로 평가받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 침체는 지속 중입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 중인 일본에 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습니다. 고물과 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중고시장에 내답하는 일이 성행합니다. 마른 수건 짜듯이 생활비를 아껴봐도 이자의 월세 감당이 벅찬 게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초부자 감세를 추진해 왔습니다. 초부자 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면서 잊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 효과를 내세웠지만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 결소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 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 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 이런 얘기만 들려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니까 은행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금감원장도 대출금리부터 취약자주 대책까지도 껀껀히 금융사 사장단 불러 모으는 게 일입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으니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성적표입니다. 이러다 정말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부가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서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그런 진단의 체감이 계속 높아집니다.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에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이라 규정했습니다. 무력 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협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연평도, 철원, 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 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합니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군의 무인정찰기 가동 때문에 무력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한밤에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서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국토가 초토화됐던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전쟁 위험은 천만분의 1이라도 결코 높여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외면하고 싶던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구 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 약 38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뿐만 남발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라는 비판만 넘쳐납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을 눈감고 있습니다. 자산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 경쟁만 남은 정글 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서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이런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염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해서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지와는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됐습니다. 엄동설안에 오체 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이제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적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됐습니다. 대법원의 일제강제신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됐습니다. 행정부의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상권분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참사를 반복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 접근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고 정권의 국회 무시 야당 무시는 급기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는 물론이고 심지어 민간의 요직들을 사유화하고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됐습니다. 그 대신에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중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해서 독립운동가들을 폄훼했던 정부가 장병들 교제의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황당한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의 암살 테려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의 백주대낮에 벌어졌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됐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적대화 전쟁만 남았습니다. 국가적 위기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온 위기 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사라지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순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 왔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습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투정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 경제 위기를 평화 위기를 인구 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습니다. 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교육 복지 지역 R&D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 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워라벨은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미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당하고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 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의 완벽한 면제부를 받은 일본은 이제 보통국과 군사대국이 돼서 당당하게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고 우리를 겁박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이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위기 극복 DNA가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이 국정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추세적인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끝모를 경제 추락을 막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전과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 국가를 넘어서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 기술입니다. 작년 세계 재생 에너지 용량 전년보다 50% 늘어났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 에너지 목표를 계속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재생 에너지 생성 기반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 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리백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로 발생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위세에 눌려서 말은 못하지만 앞으로 현실화될 국내 재생 에너지 부족 사태를 걱정하면서 생산 기반을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길 국내에 빠져 있습니다. 곧 다가올 재생 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 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 해야 합니다. 아리백 코리아 재생 에너지 코리아 로 가야 합니다. 풍부한 바람과 햇볕을 이용한 재생 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아리백 기업의 수출 지원을 함은 물론 그에 더해서 글로벌 아리백 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만들어야 합니다. 첨단 미래 산업과 기초 과학에 집중 투자 에서 AI 혁신 산업 중심의 선도 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소 중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같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 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R&D 예산 삭감은 일보 후퇴 정도가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기술 경쟁력이 싹을 짓밟는 참으로 무모한 황당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교정해야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장기적 전망에 의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22년 기준으로 볼 때 벤처 스타트업의 전체 일자리 수가 81만 개입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이 4대 그룹의 전체 고용자가 75만 명인데 이보다 더 많다는 말입니다. 벤처 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 투자 모태 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 마귀가 되어줘야 합니다. 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 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착 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 해야 합니다. 핵 위협과 무력 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 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 통일을 바라는 온결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 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현재 강대강 무력 대치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진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 방지 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십시오.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합니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 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 정권이 열어왔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한 북방 외교를 포기하면 안됩니다. 동북아 교류협력 확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 그리고 우리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가 되었던 북방 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집 앞 그릇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는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기본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누구나 새 생명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추어져서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 존속과 우리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 교육 부담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 자신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따라 출생아에 대한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우리 공동체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인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으로 또 기준으로 삼아서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는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 그 자체를 대상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미 여야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지원 정책이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시도 중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영향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에 패러다임을 전환한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지원 같은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 해서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 기본 소득 을 제안 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아동 수당이 그 맹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 책도 만들어야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 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여야정과 산학년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 대화 기구를 제안합니다. 세계 최악의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국 전환으로 국가 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 지원 출생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니라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 또 일신 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유난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 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는 만큼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 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체감하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 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힘겹게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우리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가능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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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